이번에는 전세계의 한국 패션을 알리고 모델들의 위상을 높인 분께 드리는 국제문화교류 공로상입니다. 시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례 컨텐츠 정직국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루비나 패션 디자이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루비나 패션 디자이너 무려 38년 동안 최고의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신 루비나 선생님. 모델로 데뷔해 탑 디자이너가 된 분으로도 유명하시죠?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감각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 공로상 38년 동안 애써주신 루비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다 끝나신 거 맞으신가요? 워낙 작품으로 보여주신 것도 많고 또 여기 오신 모델분들과도 협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임팩트 있으십니다. 아마 저래서 또 모델분들이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길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까지 짧게 해주시는 분은 제가 또 내 시상식에서 처음 뵙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because they don't have any faith, they don't have any faith matters. 확인받아? 감사합니다.